이게 잘 보이는데 안 보이면 뭐 이건 이건 극한 얘기인데 사이즈를 좀 잘 보이게 많이 늘려 준다든지 좀 말도 안되게 늘려 봤죠. 하면 되겠죠. 이제 적당히 보이네요.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이게 큰 폭발일수록 이 형태가 큰 폭발일수록 빌보드가 좀 위험하죠. 크기만 늘릴수록 빌보드는 이제 개수가 늘어나겠죠. 크기가 살짝 늘어나면서 이 공간을 채우려면 볼륨감을 채우려면 그래서 아무래도 카툰 렌더링에서는 메쉬로 쓰는 것은 볼륨감을 많이 채우려고 하는 거고 이런 디테일에서는 반드시 폭발에는 라이팅이 있어야 주변 영향이 영향을 받고 또 효과가 있어 보인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밝은 쪽으로 좀 가져올까요. 이정도 크기네요. 이렇게 이렇게 밝은 곳에서도 한번 보고 G버튼 누르고 네 이상으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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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